파이어버드의 가출 파이어버드의 가출 파이어버드의 가출 파이어버드의 가출 앞으로 백만번을 겨룬돼도 케인한텐 절대 못 이길 공주 입꼬 담으시오 그래 제발 부터야 제발 알아요 아파 그러고 보니 파이어버드가 없네 어디 간거지? 뭐? 찬이가 다시 한번 케인님이랑 배틀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고 싶어 한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케인님한테 얘기를 잘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야 해줄 수 있지만 어차피 또 손도 못 써보고 질텐데 맞아 손도 못 써보고 질테니까 관다 아니 아니 지난번엔 잠시 방심했던 것뿐이야 이번에 싸우게 되면 민정세정 없이 아주 박살내주겠어 뭐? 라고 찬님이 말씀하셨습니다요 뭐라고? 좋아 알겠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방금 그 말 도시 하나 안 빼놓고 전해주겠어 고맙습니다 여호 나중에 울지나 말라고 말라고? 네 그럼 잘 부탁드려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 무슨 일이야? 나찬이라는 애가 다시 한번 너랑 배틀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야 도깨비단의 초코가 문자를 보냈어 그래? 지난번 배틀은 잠시 방심했던 것뿐이야 이번에 싸우게 되면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주겠어 나찬이 이렇게 말했대 재밌는데? 나도 그 애한테는 관심이 좀 있거든 에반이라는 레전드 메카니멀한테도 말이지 그러면 그래 도전을 받아주지 언제든지 상대해 주겠다고 전해줘 뭐라고? 케인한테 메카니멀 배틀을 신청했단 말이야? 맞아요 다행히 케인님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대요 어쩐지 안 보인다 했더니만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군 잠깐! 멋대로 그러면 어떡해! 그건 좀... 왜 그러세요! 만일 기회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난 이길 수가 없는 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훈련을 해서 강해지면 되잖아요! 나 혼자 무슨 수로... 저만 믿으세요! 그것도 이미 다 준비해뒀다고요! 어? 그럼 지금부터 특별 훈련을 시작한다! 아아! 자들 잠깐 기다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파이어버드? 마이트님한테 지도를 부탁드렸어요! 뭐? 나도 놀랐어! 우리 학교에 갑자기 파이어버드가 나타나서 말이야! 파이어버드 너 마이트의 학교까지 갔었어? 대단해! 하지만 난 너한테도 지고 케인한테도 졌는데 너를 지도해달라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차님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마이트님! 몇 번이고 계속해서 부탁을 해서 말이야! 제발! 제발! 그 열정에 감동해서 결국 지도를 맡게 된 거야! 바이어버드... 그렇게까지 날... 알았어! 바이어버드! 훈련 열심히 할게! 그렇게 나와야죠! 자! 마음 정했으면 빨리 시작하자고! 모든 실전이 최고지! 가자! 보레곤! 한 수 가르쳐주자! 알겠어, 대장! 자! 시작해요! 차님! 좋았어! 가자! 에반! 네! 네! 내게 맡겨줘! 아... 차님을... 백한이 멀고 가라... 그야... 그렇게 쪄... 잠이 안 와? 어? 제가 깨웠나요?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그야 그렇게 쪄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 들으셨나요? 전 차님이 다시 기운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케인님한테 배틀을 신청하고 마이트님한테 특별 훈련을 부탁드린 거였어요! 마침내 차님이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땐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당연히 저와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차님은 에반 형님을 선택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저보다 에반 형님이 훨씬 더 강하니까요 잠깐이라도 함께 훈련하려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차님에게 에반 형님만 있다면 저 같은 건 필요 없겠다 싶어요 아... 으악! 뭐야... 꽃나라로 갔잖아 장님... 에반 형님... 키오루스... 모두 잘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모두들 안녕... 뭐? 파이어버드가 가출했다고? 정말이야? 케오루스? 그냥 또 누굴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음... 아니야... 무척 슬퍼 보이는 게 여길 떠날 것 같았어 뭐라고? 슬퍼 보였다고? 에반만 있으면 자긴 필요 없다고 했어 난 잠든 척 했지만 사실은 다 듣고 있었거든 파이어버드가 그런 말을... 키오루스!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 뭐? 파이어버드가 가출을 해? 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메카니멀이 가출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이어버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모양이야 찾았어? 아니 어디에도 없어 찬이 넌? 나도 못 찾았어 다시 한번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래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 동네에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 으악! 으악! 이로는... 으악! 내 풍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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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뭐야? 나도 아주 커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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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버드! 아휴, 어디 가서 안 보이는 거야… 어? 왜 울어? 귀를 잃었어? 아니, 내 풍선이 날아가 버렸어. 풍선? 응. 내가 놓친 풍선을 빨간 메카니멀이 잡아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나무 위를 높이 날아갔어. 빨간 메카니멀? 네? 저기, 어디로 날아갔어?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풍선을 찾아줄게. 정말? 저쪽 뒤로 날아갔어. 역시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나봐.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찬님이 본다면… 바이오버드! 아마 배꼽이 빠지도록 서대시겠지?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지도 몰라. 바이오버드! 어? 방금 찬님 목소리가… 찬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바로 구해줄게! 위험해요, 찬님! 그만두세요! 괜찮아! 거기 가만히 있어! 됐어요! 더 이상 찬님을 고생시킬 순 없어요! 너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로 미안해, 바이오버드! 제 모습이 너무 우습죠? 말도 안 나오게 웃기죠? 그렇지 않아, 바이오버드!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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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빨리 이르쳐! 알겠어! 금방 내려갈게! 걱정했잖아, 바이오버드! 찬님… 이제 그만 내려갈까? 으악! 으악! 찬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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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렸네! 어? 야, 위험했다! 자! 고마워! 조심해서 가! 찬님!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는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도 가지마, 바이오버드! 찬님! 으악! 메카드가 두 장 늘었어! 힘이 깨어난거야! 깨! 메카니멀과 테이머의 우정이 깊어지면, 숨겨진 힘이 깨어나 새로운 어빌리티가 늘어났네! 나와! 찬님의 우정이! 찬님! 저는 평생 찬님과 함께 하겠어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헹! 도망치지 않고 나온건 칭찬해줘지! 해주지! 당연한거 아냐! 자기가 먼저 배틀을 신청해놓고 도망치는 한심한 애가 어디 있겠어! 오랜만이군, 나찬! 케인! 배틀 신청을 받아줘서 고마워! 흠! 그런 형식적인 인사는 그만두지! 나도 이 날을 기다렸거든! 나의 새로운 메카니멀로 너의 에반과 배틀하는 날을 말이야! 인사하지! 내 이름은 카파람이다! 아! 그런데 오늘은 에반이 아니라 파이어버드로 싸울꺼야! 어? 야! 너 지금 뭐하자는 거야! 에반이 아니라 파이어버드라고! 야 찬아! 너 진심이야? 맞아! 이럴땐 당연히 에반으로 싸워야지! 너! 케인님을 얕보고 그러는거지! 얕보는거지! 아니! 난 진심이야! 저도 첫급 진심이라고야! 뭐 상관없어! 레전드 메카니멀과 싸우지 못하는건 조금 아쉽지만 상대가 어떤 메카니멀이든 내가 이길테니까! 에이! 과연 그럴까? 길고 짧은건 대봐야 아는 법이지! 어? 메카드가 다섯점? 힘을 깨운건가? 그렇게 된거였어!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파이어버드를 내놓은거였구나! 넌 정말! 매번 날 즐겁게 해주는군! 셋업! 멱카드! 메카니멀! 메카니멀! 메모리! 킬! 5세븐 추가工 Gandalf! 펜! 멱카드! 캬! 뭐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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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니마~~~~~ 고! 롬! 파라메시... 가파라! 파라메시... 파라메시... 다오르는 불씨! 활력본! 어빌리티 캐치로 에너지가! 어빌리티 캐치 성공으로 내가 가진 카드는 4장, 그리고 나찬 너의 카드는 5장. 이 정도는 감수해야 공평하겠군. 찬님! 시작할게요! 간다! 불꽃 방울! 바이어드롬! 컷! 받아라! 춤추는 바람! 칠풍의 총! 받아라! 빠르다! 이번엔 공격이다! 부몰아치는 비바락! 버리케인 샤워! 바라마 포로라! 비밀안 내려라! 개! 바이어머드! 비 바람이면 이거다! 부디려 치솟아라! 플레이브 트랩! 히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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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다, Chini야!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라고?! 지금이야 파이어버그! 첫 획변 오케입니다!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태양을 받아라! 메가 헬리온!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라고?! 원하는 바다! 불꽃방울! 파이어드롱! 받아라! 이게 하이퍼 어빌리티가 가진 힘인가? 가라! 파이널 어빌리티! 인노의 벼락! 전공의 식판! 끝이다! 게인이 가로채간 부품이 돌아왔어! 어? 찬이 녀석! 아마 지금쯤 케인님한테 아주 혼쭐이 나고 있을걸? 어? 돌아왔다! 다녀오셨어요 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럴수가! 어떻게 된거야? 이건... 무승부야! 히힛! 히힛! 잘했어! 바이오버드! 하지만 우리에겐 마지막 모빌리티가 남아있었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길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아! 정말 잘했어! 챔피언시 무승자인 케인과 배틀에 비겼는걸! 찬이 말이 맞아! 케인의 얼굴을 좀 보라고! 내가... 무승부라고? 내가? 미안! 아니! 니 잘못이 아니야! 케인님이 지진 않았지만... 무승부란건 다시 말해 연승기록이 깨졌단 뜻이야!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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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